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파스칼 인생공부입니다. 원작은 볼레즈 파스칼, 저자는 인문학자 김태현, 출판사는 파스칼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점을 인정하면 인간은 위대해진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데 있다. 일본의 전설적인 기업가이자 타라소닉의 창업자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가난함, 허약함, 교육부족을 그가 태어날 때 받은 큰 은혜로 여겼습니다. 그는 가난은 부지런함으로, 허약함은 운동으로, 부족했던 교육은 자신을 낮추고 누구에게나 배우려는 자세로 극복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고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결국 그의 회사를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마스시타의 삶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는 빠른 기술발전과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이와 동시에 인간소외와 심리적 불안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속에서 파스칼은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며 때로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위대함이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약한 갈대에 불과하지만 생각하는 갈대이다. 그러면서 사이와 자기인식에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인지하고 인정할 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에도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연대와 공감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공동체의 의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도 공감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연대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과 고독은 당연하다. 이 무한한 공간에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러시아의 대문 후 톨스토이는 중년기의 깊은 불안과 고독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어둠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내민의 소리를 들으며 이 불안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영적 탐구의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하며 그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버리고 단순한 생활을 선택합니다. 광활한 러시아 대지 위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며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며 새로운 결의를 다집니다. 또한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불안을 종이에 쏟아냅니다. 고독한 밤 족불 아래에서 써내려간 글들은 그의 내면을 정화하고 내적 평화를 찾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자기성찰과 변화의 과정을 통해 톨스토이는 위대한 작품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이후 톨스토이의 팬 끝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독자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주는 매우 광대합니다. 수십억 개의 은하와 무수한 별들 끝없이 펼쳐진 무한한 듯 보이는 미지의 공간 우주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이 거대한 공간입니다. 이 광대함 앞에서 인간은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입니다. 파스칼은 우주처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위대함 앞에서 인간은 굉장한 무력감과 고독감 그리고 불안을 강하게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정보와 소음으로 가득 찬 현실 속에서 우리는 스마트폰 인터넷 등으로 전세계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뉴미디어로 연결된 관계 속에서는 우주와 같은 광대함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것이 더 깊은 고독감과 불안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는 파스칼이 이야기한 우주 속 인간의 불안과 일맥상통합니다. 인간은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끊임없이 탐구합니다. 우주의 광대함과 영원한 침묵 속에서 우리 존재와 삶이 어떤 의미를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질문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는 답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이러한 불안과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파스칼은 생각하기를 강조합니다. 파스칼은 절악은 생 그 자체의 지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재와 삶에 관한 사유 명상 절악적인 성찰 등 이러한 것들은 광활한 우주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불안을 직면하고 내면을 탐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파스칼에 따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우아는 인간은 완벽한 이성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며 때로는 비이성적인 결정과 감정에 이끌린 선택을 하는 존재임을 설명합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삶을 추구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필연적인 광기와 비합리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파스칼은 지적했습니다. 기술의 발전 경제의 글로벌화 정치적인 불안정 등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세계 속에서 완벽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때로는 직관과 본능에 의지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파스칼이 말한 광기의 일종입니다. 파스칼의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 규범과 개인의 개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사회는 특정한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나 사고방식은 비합리적이거나 미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파스칼은 이러한 사회적 규범 자체도 일종의 광기라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 사회가 규정한 정상성과 비정상성의 경계는 상대적이며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자기 수용과 이해의 중요성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은 모두 불안전하고 때로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함으로 삶의 복잡성과 모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포용은 타인과의 갈등을 줄이고 우리를 더 관대하고 관용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열정의 이중성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열정은 우리의 오류와 비참함의 근원이다. 다이달로스는 그의 아들 이카로스와 함께 미노타우스의 미궁에서 탈출하기 위해 새의 날개 깃털을 모아 실로 엮고 밀랍을 발라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다이달로스는 이카로스에게도 날개를 달아주며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면 태양열에 의해 밀랍이 녹으니 너무 높이 날지 말고 너무 낮게 달면 바다의 습기에 날개가 무거워지니 항상 하늘과 바다의 중간 높이에서 날아야 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날개를 다한 이카로스는 자유롭게 날 수 있게 되자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열정적으로 날개짓을 하며 태양에 가까이 날아갔습니다. 결국 날개의 밀랍이 녹아 이카로스는 바다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파스칼은 열정의 인간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한편으로 우리 삶의 오류와 비참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열정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열정은 흥미와 동기부여를 제공하며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창의성과 독창성을 촉천시키며 개인과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열정은 나쁜 길로 빠지게 만들 수도 있으며 스트레스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파스칼에 파스칼에 따르면 열정이라는 강력한 감정과 충동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정적인 사랑에 빠졌을 때 상대방의 결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쁜 점도 좋게만 보려고 해서 나중에 후회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열정의 힘은 때로는 우리를 비판적인 사고와 판단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열정이 과하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열정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지나친 열정으로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불안과 고통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곧 타인은 물론이고 자신을 망가뜨리는 행동으로 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카로스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 과한 열정은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열정의 이중성을 인식하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활기찬 정신이 모든 것을 가져온다. 지루한 마음은 절대 직관적이지도 수학적이지도 않다. 세계적인 기업가 일론 머스크는 테슬러와 스페이스X를 창립하며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발휘 했습니다. 그의 활기찬 정신과 창의적인 접근은 전기차 산업과 우주 탐사의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하루하루 지루하게 살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상에서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일에만 몰두하거나 새로운 도전과 학습을 기피할 때 발생합니다. 일상을 지루하게 보내다 보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뒤처지게 됩니다. 바스칼은 활기찬 정신이 직관적 사고와 논리적 수학적 사고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직관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즉각적인 통찰과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합니다. 수학적 사고는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재계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으로 엄밀한 논리와 구조적 사고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지루한 일상을 보내거나 지루한 마음가짐으로 상황을 대면하다 보면 직관적 사고와 수학적 사고에서 모두 뒤떨어집니다. 지루한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론 머스크의 사례처럼 호기심과 열정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호기심은 호기심은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탐구를 촉진하고 열정은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노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성장시킨다. 모든 인류의 문제는 사람들이 혼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채용안에 져서 인생을 바꿀 책 명언 300을 보면 어느 분야에서든 최고의 실적을 남긴 사람들 중에는 고독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왜 인류가 된 사람들은 고독을 즐길까요? 고독해야 자신의 과제가 무엇인지 또렷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무리로 몰려다니면 자신의 약점을 적당히 감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는 사람은 무리지어 다니지 않습니다. 다만 힘이 있는 사람은 무리를 거느릴 뿐입니다. 성공한 리더는 언제나 혼자 보내는 시간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고 자기 성찰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은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며 깊은 통찰을 얻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갖지 못하면 하루가 멀게 쏟아져 들어오는 외부 자극에 노출되어 타인에게 타인에게 휘둘리고 스스로와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이는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소홀히 합니다. 파스칼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과 깊은 유대와 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 더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타인을 이해하고 알아간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성숙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첫째 내면 소통 명상 명상이나 마음 챙김을 통해 자기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디지털 디토스 일정 시간 동안 디지털 기계와의 접촉을 줄여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주위에 산만하게 하는 요소들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아 깨달음 매일 일기를 쓰면서 자기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는 것은 자기 성찰이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일기 쓰기는 자기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넷째 자연 속의 시간 자연 속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연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작은 기쁨과 위안을 소중히 해야 한다. 작은 일들이 우리를 안심시키는 이유는 작은 일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제임스 클리어에 져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은 작은 습관이 어떻게 큰 변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을지 설명합니다. 제임스는 작은 행동의 반복이 큰 성과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습관 형성에 네 가지 법칙을 주장하며 이러한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실천하면 인생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매일 조금씩 좋은 습관을 만든다면 무엇을 결심하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전합니다. 파스칼은 인간이 작은 일들에 쉽게 영향을 받는 존재임을 지적하며 일상의 작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실수나 사소한 오해 일상의 작은 불편함 등이 끊임없이 소개되며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반면에 작은 일들이 큰 위안을 줄 때도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누군가 건네는 따뜻한 인사 친구와의 짧은 대화 잘 정돈된 책상 등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줍니다. 이러한 작은 즐거움들이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큰 불안 속에서도 작은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파스칼은 작은 기쁨과 위안은 우리 삶의 소중함을 상기시켜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클리어가 저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긍정적인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실천하여 좋은 습관으로 만들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즐겁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첫째 작은 즐거움 찾기 일상에서 작은 즐거움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산책하며 자연을 느끼는 것 등이 작은 즐거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큰 불안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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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작은 일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중 일어나는 작은 일 예를 들어 누군가의 친절한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도움 등을 감사하게 생각하면 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일상의 균형 찾기 일상에서 작은 일들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와 휴식 사회적 관계와 개인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큰 그림을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기 초월과 사회적 목표에서 삶의 의미를 얻는다.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삶을 원한다. 마더테레사는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인도 켈코타의 빈민가에서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아이를 보고 그녀는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인류애와 봉사정신으로 거리너 나가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사람과 헌신으로 전세계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마더테레사의 삶은 자기 초월과 사회적인 목표를 통해 깊은 삶의 의미를 찾은 놀라운 사례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단순히 생존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한 후에는 더 높은 차원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이는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 욕구가 충족된 뒤에는 소속감과 사랑 존중 그리고 자기 실현 욕구를 추구합니다. 파스칼은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상시켜줍니다. 이는 개인의 이익과 욕구를 넘어 사회적 도덕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병자 고아 그리고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모든 사랑을 담아 헌신했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한 후에야 진리에 도달할 수가 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셉션은 현실과 꿈의 경계를 의심하는 주인공 코브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코브는 타인의 꿈속에 들어가 생각을 훔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 거에게 꿈속에서 생각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을 심는 인셉션 작전을 제안합니다. 그는 꿈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현실과 꿈을 구분하기 위해 토템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현재 자신이 속한 곳이 현실인지 꿈인지를 의심합니다. 회의로는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확실한 지식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철학적인 태도입니다. 회의로는 종종 부정적으로 여겨지지만 파스칼은 오히려 회의론의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회의론자가 아닌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회의론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증명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진리와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파스칼은 또한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회의론자라면 이는 단순히 회의론의 독단적인 신념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다양한 관점과 비판적인 사고의 부재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론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존재함으로써 우리는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더 넓고 깊은 이해를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의 변화 속에서도 나아가라. 시간의 변덕에 따라 변하는 정의는 공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는 변덕스럽고 불공정한 그러한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포레스트 검프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지능이 낮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만 포레스트는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는 전쟁에서 전우를 구하고 세우잡이 사업에서 성공을 하며 사랑하는 제니와 재회와 이별을 겪습니다. 여러 예측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도 포레스트는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가며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내면의 태도와 성실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측불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를 해도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실력과 열정을 가진 두 사람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기회를 얻었을 때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뿐 아니라 운과 타이밍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언제든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변덕에 따라 결정되는 정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실패와 경험을 계속 쌓다보면 모든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경시하는 것을 방지하고 타인의 상황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간의 변덕 속에서도 보레스트 금프의 보레스트 처럼 계속해서 노력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실패나 좌절은 일시적인 것이며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적인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더 나아가 우리가 얻은 작은 성공이나 행복도 시간의 변덕에 따라 소중한 결과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현재에 집중하며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변덕은 우리의 삶에서 불가피한 요소입니다. 파스칼의 말에 따라 우리는 불확실성과 불공정성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명예의 매력을 경계해야 한다. 명예의 매력은 커서 우리는 그것이 있으면 죽음까지도 좋아한다. 아카데믹 각본상을 받은 영화 시민 케인에서 케인은 젊은 시절 막대한 부하 명성을 쌓았지만 이는 그의 인생을 점점 공허하게 만듭니다. 어린 시절의 소박한 행복을 그리워하던 케인은 결국 자신의 거대한 자택에서 고독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영화는 그의 인생을 회고하며 명예와 인기가 아닌 진정한 가치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케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은 로즈버드 입니다. 그것은 그가 어린 시절 소박한 행복을 그리워했음을 상징하며 이는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단순한 명예와 부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파스칼은 명예를 얻는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지만 명예와 인기의 매력에 과도하게 빠지지 않게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명예는 우리의 존재와 행동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어하며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명예를 얻으면 많은 사람에게 오래 기억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동기부여와 성취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명예로운 일을 한다든지 자기 분야에서 명예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건 삶의 가치의 추구와 부합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예와 인기에도 어두운 면이 존재합니다. 가령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은 무조건 도덕적으로 행동 해야 된다는 사실에 속박되거나 가끔은 타인을 위한 과도한 희생을 감수하며 명예로운 죽음이라는 명목으로 목숨을 던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커다란 위험에 빠졌을 때 다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자살폭탄 패러와 같은 그러한 것으로 가면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는 분명 매력적이고 훌륭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훈장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대의를 위해 선 이를 위해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며 행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닌 명예와 인기를 탐욕스럽게 욕망하며 무분별하게 빠져들면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중요한 순간에 도덕적 선택을 저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를 중시하면서도 그것이 인간적인 가치와 도덕적인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파스칼을 수학자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파스칼의 철학을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원작은 파스칼 인생 공부입니다. 원작은 볼레즈 파스칼 저자는 인문학자 김태현 출판사는 파스칼 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점을 인정하면 인간은 위대해진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데 있다. 일본의 전설적인 기업가이자 파라소닉의 창업자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가난함 허약함 교육부족을 그가 태어날 때 받은 큰 은혜로 여겼습니다. 그는 가난은 부지런함으로 허약함은 운동으로 부족했던 교육은 자신을 낮추고 누구에게나 배우려는 자세로 극복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고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결국 그의 회사를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마스시타의 삶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는 빠른 기술발전과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이와 동시에 인간 사회와 시민적 불안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속에서 파스칼은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며 때로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위대함이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약한 갈대에 불과하지만 생각하는 갈대이다. 그러면서 사이와 자기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인지하고 인정할 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에도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연대와 공감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공동체의 의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도 공감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연대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불안과 고독은 당연하다. 이 무한한 공간에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중년기의 깊은 불안과 고독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어둠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내민의 소리를 들으며 이 불안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영적 탐구의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하며 그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버리고 단순한 생활을 선택합니다. 광활한 러시아 대지 위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며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며 새로운 결의를 다집니다. 또한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불안을 종이에 쏟아냅니다. 고독한 밤 족불 아래에서 써내려간 글들은 그의 내면을 정화하고 내적 평화를 찾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자기성찰과 변화의 과정을 통해 톨스토이는 위대한 작품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이후 톨스토이의 팬 끝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그 자신 뿐만 아니라 독자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주는 매우 광대합니다. 수십억 개의 은하와 무수한 별들 끝없이 펼쳐진 무한한 듯 보이는 미지의 공간 우주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이 거대한 공간입니다. 이 광대함 앞에서 인간은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입니다. 파스칼은 우주처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위대함 앞에서 인간은 굉장한 무력감과 고독감 그리고 불안을 강하게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정보와 소음으로 가득 찬 현실 속에서 우리는 스마트폰 인터넷 등으로 전세계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뉴미디어로 연결된 관계 속에서는 우주와 같은 광대함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것이 더 깊은 고독감과 불안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는 파스칼이 이야기한 우주 속 인간의 불안과 일맥상통 합니다. 인간은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끊임없이 탐구합니다. 우주의 광대함과 영원한 침묵 속에서 우리 존재와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질문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는 답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이러한 불안과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파스칼은 생각하기를 강조합니다. 파스칼은 절악은 생 그 자체의 지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재와 삶에 관한 사유 명상 절악적인 성찰 등 이러한 것들은 광활한 우주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불안을 직면하고 내면을 탐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파스칼에 따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우아는 인간은 완벽한 이성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며 때로는 비이성적인 결정과 감정에 이끌린 선택을 하는 존재임을 설명합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삶을 추구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필연적인 광기와 비합리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파스칼은 지적했습니다. 기술의 발전 경제의 글로벌화 정치적인 불안정 등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세계 속에서 완벽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때로는 직관과 본능에 의지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파스칼이 말한 광기의 일종입니다. 파스칼의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 규범과 개인의 개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사회는 특정한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나 사고방식은 비합리적이거나 미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파스칼은 이러한 사회적 규범 자체도 일종의 광기라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 사회가 규정한 정상성과 비정상성의 경계는 상대적이며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자기 수용과 이해의 중요성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은 모두 불안전하고 때로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므로 삶의 복잡성과 모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포용은 타인과의 갈등을 줄이고 우리를 더 관대하고 관용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열정의 이중성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열정은 우리의 오류와 비참함의 근원이다. 다이달로스는 그의 아들 이카로스와 함께 미노타우스의 미궁에서 탈출하기 위해 새의 날개 깃털을 모아 실로 엮고 밀라블발라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다이달로스는 이카로스에게도 날개를 달아주며 태양이 너무 가까이 가면 태양열에 의해 밀라비 도군이 너무 높이 날지 말고 너무 낮게 달면 바다의 습기에 날개가 무거워지니 항상 하늘과 바다의 중간 높이에서 날아야 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날개를 다한 이카로스는 자유롭게 날 수 있게 되자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열정적으로 날개짓을 하며 태양에 가까이 날아갔습니다. 결국 날개의 밀라비 녹아 이카로스는 바다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파스칼은 열정의 인간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 하면서도 그것이 한편으로 우리 삶의 오류와 비참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열정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열정은 흥미와 동기부여를 제공하며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창의성과 독창성을 촉천시키며 개인과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열정은 나쁜 길로 빠지게 만들 수도 있으며 스트레스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파스칼에 따르면 열정이라는 강력한 감정과 충동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정적인 사랑에 빠졌을 때 상대방의 결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쁜 점도 좋게만 보려고 해서 나중에 후회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열정의 힘은 때로는 우리를 비판적인 사고와 판단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열정이 과하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열정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지나친 열정으로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불안과 고통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곧 타인은 물론이고 자신을 망가뜨리는 행동으로 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카로스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 과한 열정은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열정의 이중성을 인식하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활기찬 정신이 모든 것을 가져온다. 지루한 마음은 절대 직관적이지도 수학적이지도 않다. 세계적인 기업가 일론 머스크는 테슬러와 스페이스X를 창립하며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발휘 했습니다. 그의 활기찬 정신과 창의적인 접근은 전기차 산업과 우주 탐사의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하루하루 지루하게 살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상에서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일에만 몰두하거나 새로운 도전과 학습을 기피할 때 발생합니다. 일상을 지루하게 보내다 보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뒤처지게 됩니다. 바스칼은 활기찬 정신이 직관적 사고와 논리적 수학적 사고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직관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즉각적인 통찰과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합니다. 수학적 사고는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재계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으로 엄밀한 논리와 구조적 사고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지루한 일상을 보내거나 지루한 마음가짐으로 상황을 대면하다 보면 직관적 사고와 수학적 사고에서 모두 뒤떨어집니다. 지루한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론 머스크의 사례처럼 호기심과 열정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호기심은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탐구를 촉진하고 열정은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노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성장시킨다. 모든 인류의 문제는 사람들이 혼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재영환에 져서 인생을 바꿀 책 명언 300을 보면 어느 분야에서든 최고의 실적을 남긴 사람들 중에는 고독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왜 인류가 된 사람들은 고독을 즐길까요? 고독해야 자신의 과제가 무엇인지 또렷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무리로 몰려다니면 자신의 약점을 적당히 감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는 사람은 무리지어 다니지 않습니다. 다만 힘 있는 사람은 무리를 거느릴 뿐입니다. 성공한 리더는 언제나 혼자 보내는 시간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고 자기 성찰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은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며 깊은 통찰을 얻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갖지 못하면 하루가 멀게 쏟아져 들어오는 외부 자극에 노출되어 타인에게 타인에게 휘둘리고 스스로와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소홀히 합니다. 파스칼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과 깊은 유대와 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 더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타인을 이해하고 알아간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성숙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첫째 내면 소통 명상 이나 마음 챙김을 통해 자기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디지털 디톡스 일정 시간 동안 디지털 기계와의 접촉을 줄여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주위에 산만하게 하는 요소들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아 깨달음 매일 일기를 쓰면서 자기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는 것은 자기 성찰이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일기 쓰기는 자기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넷째 자연 속의 시간 자연 속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연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작은 기쁨과 위안을 소중히 해야 한다. 작은 일들이 우리를 안심시키는 이유는 작은 일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제임스 클리어에 져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은 작은 습관이 어떻게 큰 변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을지 설명합니다. 제임스는 작은 행동의 반복이 큰 성과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습관 형성에 네 가지 법칙을 주장하며 이러한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실천하면 인생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매일 조금씩 좋은 습관을 만든다면 무엇을 결심하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전합니다. 파스칼은 인간이 작은 일들에 쉽게 영향을 받는 존재임을 지적하며 일상의 작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실수나 사소한 오해 일상의 작은 불편함 등이 끊임없이 소개되며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반면에 작은 일들이 큰 위안을 줄 때도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누군가 건네는 따뜻한 인사 친구와의 짧은 대화 잘 정돈된 책상 등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줍니다. 이러한 이러한 작은 즐거움들이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큰 불안 속에서도 작은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파스칼은 파스칼은 작은 기쁨과 위안은 우리 삶의 소중함을 상기시켜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클리어가 저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긍정적인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실천하여 좋은 습관으로 만들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즐겁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첫째 작은 즐거움 찾기 일상에서 작은 즐거움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산책하며 자연을 느끼는 것 등이 작은 즐거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큰 불안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작은 일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중 일어나는 작은 일 예를 들어 누군가의 친절한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도움 등을 감사하게 생각하면 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일상의 균형 찾기 일상에서 작은 일들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와 휴식 사회적 관계와 개인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큰 그림을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기 초월과 사회적 목표에서 삶의 의미를 얻는다.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삶을 원한다. 마더테레사는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인도 켈코타의 빈민가에서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아이를 보고 그녀는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인류애와 봉사정신으로 거리로 나가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사람과 헌신으로 전세계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삶은 자기 초월과 사회적인 목표를 통해 깊은 삶의 의미를 찾은 놀라운 사례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단순히 생존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한 후에는 더 높은 차원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이는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 욕구가 충족된 뒤에는 소속감과 사랑 존중 그리고 자기실현 욕구를 추가합니다. 파스칼은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상시켜줍니다. 이는 개인의 이익과 욕구를 넘어 사회적 도덕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병자 고아 그리고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모든 사랑을 담아 헌신했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한 후에야 진리에 도달할 수가 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셉션은 현실과 꿈의 경계를 의심하는 주인공 코브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코브는 타인의 꿈속에 들어가 생각을 훔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 거에게 꿈속에서 생각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을 심는 인셉션 작전을 제안합니다. 그는 꿈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현실과 꿈을 구분하기 위해 토템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현재 자신이 속한 곳이 현실인지 꿈인지를 의심합니다. 회의로는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확실한 지식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철학적인 태도입니다. 회의로는 종종 부정적으로 여겨지지만 파스칼은 오히려 회의론의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회의론자가 아닌 사실 그 자체가 회의론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증명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진리와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파스칼은 또한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회의론자라면 이는 단순히 회의론의 독단적인 신념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다양한 관점과 비판적인 사고의 부재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론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존재함으로써 우리는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더 넓고 깊은 이해를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의 변화 속에서도 나아가라. 시간의 변덕에 따라 변하는 정의는 공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는 변덕스럽고 불공정한 그러한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포레스트 검프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지능이 낮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만 포레스트는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는 전쟁에서 전우를 구하고 세우잡이 사업에서 성공을 하며 사랑하는 제니와 제외와 이별을 겪습니다. 여러 예측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도 포레스트는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가며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내면의 태도와 성실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측 불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를 해도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 결과가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실력과 열정을 가진 두 사람의 비슷한 기회를 얻었을 때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뿐 아니라 운과 타이밍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언제든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변덕에 따라 결정되는 정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실패와 경험을 계속 쌓다보면 모든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경시하는 것을 방지하고 타인의 상황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간의 변덕 속에서도 보레스트 검포의 보레스트 처럼 계속해서 노력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실패나 좌절은 일시적인 것이며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적인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을 도마하며 더 나아가 우리가 얻은 작은 성공이나 행복도 시간의 변덕에 따라 소중한 결과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현재에 집중하며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변덕은 우리의 삶에서 불가피한 요소입니다. 파스칼의 말에 따라 우리는 불확실성과 불공정성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명예의 매력을 경계해야 한다. 명예의 매력은 커서 우리는 그것이 있으면 죽음까지도 좋아한다.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은 영화 시민 케인에서 케인은 젊은 시절 막대한 부하 명성을 쌓았지만 이는 그의 인생을 점점 공허하게 만듭니다. 어린 시절의 소박한 행복을 그리워하던 케인은 결국 자신의 거대한 자택에서 고독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영화는 그의 인생을 회고하며 명예와 인기가 아닌 진정한 가치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케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은 로즈버드 입니다. 그것은 그가 어린 시절 소박한 행복을 그리워했음을 상징하며 이는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단순한 명예와 부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파스칼은 명예를 얻는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지만 명예와 인기의 매력에 과도하게 빠지지 않게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명예는 우리의 존재와 행동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어 하며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명예를 얻으면 많은 사람에게 오래 기억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선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동기부여와 성취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명예로운 일을 한다든지 자기 분야에서 명예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건 삶의 가치의 추구와 부합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예와 인기에도 어두운 면이 존재합니다. 가령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은 무조건 도덕적으로 행동 해야 된다는 사실에 속박되거나 가끔은 타인을 위한 과도한 희생을 감수하며 명예로운 죽음이라는 명목으로 목숨을 던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커다란 위험에 빠졌을 때 다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자살폭탄 패러와 같은 그러한 곳으로 가면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는 분명 매력적이고 훌륭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훈장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대의를 위해 선의를 위해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며 행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닌 명예와 인기를 탐욕스럽게 욕망하며 무분별하게 빠져들면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중요한 순간에 도덕적 선택을 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를 중시하면서도 그것이 인간적인 가치와 도덕적인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파스칼을 수학자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파스칼의 철학을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